김성금 작가님의 소설집 반갑습니다. 진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김성금 작가님의 소설집 임혜의 꿈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새해 여자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새해 여자 지연희 김성금 1. 영아는 호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달 전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이 보였다. 구불구불 흘려가는 강물도 냉정하게 느껴졌다. 강 건너 가로수들도 곱게 물든 단풍잎들을 바람에 한 장 두 장 내어주고 있다. 강 건너편 비탈로 여자들이 단풍잎처럼 고운 빛깔의 정장을 차려입고 걸어 올라간다. 그곳에는 호텔에서 운영하는 수련회관이 있다.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흐드러지게 들려왔다. 1박 2일 동안 워크숍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직장 여성들을 보면 부러웠다. 그동안 돈을 버는 여자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당연한 듯이 써가며 살았대. 그런데 이제 통장의 돈은 거의 바닥이 나버렸대. 월말인데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대. 남편이 자동이체를 해지한 모양이다. 통장에는 언제나 샘솟듯 돈이 고이는 줄만 알았대. 남편에게 돈을 보내라고 떳떳하게 말할 처지도 못된다. 영아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은 통장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남편과 십여 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었다. 남편의 신용카드를 쓰면 되었기에 별 생각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마저 차단되었다.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증발된 것만 같아 두렵다. 처음에는 혼자가 된 자신의 생활을 철저하게 즐겼다. 양편 계곡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예스터데이라는 카페에 요염하게 앉아 고독을 즐기기도 했다. 입구에서부터 조각 작품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데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깊은 멋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잊으려고 미친듯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기도 했다. 동생들은 1박 2일로 여행와서 함께 있어 주었다. 영아야 집을 나오길 정말 잘했어. 이번 참에 뽐떼를 보여줘. 동생들은 자기 일처럼 흥분했다. 나 없이 살아봐야 마누라 귀한 줄 알지. 어디 며칠이나 견디나 두고 보자. 오기로 버텼다.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주위에 꼬여들던 동생들의 출입이 점점 뜸해졌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지고 나온 보석을 친구들에게 헐값에 팔아서 호텔비로 썼다.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 호텔비가 싸다고는 해도 벌써 한 달이었다. 호텔 파라다이스가 더 이상 나건이 아니었다. 몇백만 원을 다 쓰고 나니 이제 쪽박 신세가 되고 말았다. 호텔 사우나에 갈 때마다 전신 마사지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기미가 곰팡이처럼 피어났다. 토실도실하게 쪘던 볼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했다. 영아는 까칠해진 얼굴을 문질렀다. 말숙이가 던진 말이 떠올랐다. 너 살 뺀다고 몇 달씩 헬스클럽에 다녔어도 1kg밖에 안 빠졌다며? 돈 안 드리고 살이 슬슬 내리니 좀 좋으냐? 그 당시에는 말숙이 비꼬는 말을 무시했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말만 귀팍기에 맴돌았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친구들의 말은 마음에서 연기처럼 솔솔 다 빠져나가고 말숙의 말만 마음에 누룽지처럼 눌러붙어 괴롭혔다. 한 달이나 되었으니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애타게 찾아 헤맬 것이다. 집안은 얼마나 엉망이 되었을까? 그리고 준표가 엄마 걱정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더 걱정이 되었대. 영아는 이제 남편을 용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 평생에 한 번인데 내가 한 번 져주자. 이 정도면 충분히 반성했을 것이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해야 할 텐데. 차를 끌고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조금은 마음이 술래였다. 뼈들이 아직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지만 누르스름하게 익어가고 있다. 한복 청바지, 빨간 티셔츠, 각가지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있는 허수아비들로 인해 가을 들력은 풍성해 보였대. 억새가 하얀 손을 흔들며 자신을 환송해 주는 것 같았대. 잘 가요. 도시를 들었으면서 양쪽의 너를 쓴 화려한 상가 간판들을 보자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푸근했대. 역시 나는 도시 체질이야. 차창을 열고 인도를 가득 메운 인파를 바라보았대. 모두 아는 사람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가웠다.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서는데 나무 동네에 온 듯 낯설었다. 십여 년을 살아온 공간이다. 한 달을 비웠을 뿐인데 나무 동네처럼 느껴졌다. 주차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조만치에 유모차를 밀며 한가롭게 지나가는 여인이 보였다. 차창을 열고 그녀를 놓칠수라 다급하게 불렸다. 경아 할머니! 경아 할머니! 여인이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왔다. 아이고 준표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그동안 얼굴이 많이 상했네. 준표 아빠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경아 할머니는 영아의 손을 맞춰보며 분한듯 몸을 떨었대. 우리 준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이 까다로워서 밥이나 굶지 않는지 준표가 눈에 밟혀서 기어코 굵은 눈물방울을 후두둑 떨어뜨리고 말았대. 경아 할머니가 운전석적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목소리를 낮추었대. 준표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다음 다음 날인가 늘 신하게 잘 빠진 아가씨가 드나들더라고. 꼭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바비인형처럼 생겼더라니까. 그러더니 아예 눌러 안 쓴 눈치야. 준표 아빠가 아무래도 새 여자를 들였나 봐.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섣불리 나가지 말라던데 준표 엄마가 참을 걸 그랬어. 눈앞이 캄캄했다. 새 여자를 들이고 싶어서 생전 안 하던 손찌금을 해서 영아가 스스로 짐을 싸나가게 했단 말인가. 그 여자가 준표한테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둘이 팔짱을 끼고 나가더니 쇼핑을 갔었나봐. 양손에 물건을 잔뜩 들고 오더라고. 주말마다 셋이서 여행을 가는지 꼬박꼬박 잘도 나가더구만. 도대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영아는 허둥거렸다. 가만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고 보니 입주 날짜가 어제였네. 어, 준표네 어제 이사했어. 그저께 용인에서 가구가 우리 아파트로 오는 바람에 전부들 나가서 구경했지. 한 달 전에 준표 엄마가 계약했던 가구들인가 봐.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모두들 한마디씩 하더라고. 마누라까지 새걸로 바꿔서 이사하는 모양이라고. 준표 엄마가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놔야 하는 거 아니야? 경아 할머니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움켜쥐었다. 눈물 때문에 앞 유리창이 어렁어렁 잘 보이지 않았다. 한창 돈을 물쓰듯 할 때 말숙이 빈정거리며 하던 말들이 가슴을 후벼팠다. 이 맹추야 쓸데없는 데다 돈 낭비 시간 낭비를 왜 하냐? 만약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든가 돈벌이 될 만한 기술을 하나 배워두든지 하란 말이야. 내 꼴 나지 말고. 난들 옥탑방에서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니? 경아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등 많은 등 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대. 경아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손을 흔들었대. 경아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줄 게 없었대. 민망해서 아기의 손을 잡아 흔들어 주었대. 경아가 까르르 웃으면서 유모차 앞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지만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대. 남편과 다투었던 날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너무나 어이없이 폭력을 당한 일이라 이해가 안가 곱씹고 곱씹었던 한 달이었다. 신경이 둔한 편은 아닌데 어떻게 그를 듣김새도 못 샜단 말인가. 남편의 연극에 감속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 분했다. 2. 한 달 전 그날 오전이었대.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의상에 어울리는 석류석 세트를 꺼냈대. 올 1월의 생일 보석인 와인색 석류석으로 한 세트를 맞춰 놓았었대.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끈에 끼고 걸며 화장대 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봐도 허전했대. 다이아몬드 반지와 팔찌까지 끼고서야 영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었대. 가끔 들려는 철학관에서 영아는 온몸의 보석을 휘감고 살아야 몸에도 좋고 가성도 평안하다고 했었대. 쌍꺼풀, 입가의 보조개, 게다가 갸름한 턱손, 사내처럼 보이는 사각턱을 수술할 때는 수술비가 꽤나 들었대. 남편을 졸라 성형외과에 여러 번 다녀오고 나서 몰라보게 젊어지고 예뻐졌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영아의 군살도 부쩍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대. 여보, 아무래도 복부의 지방을 좀 뺄까봐요. 계슬마다 옷을 사도 몸이 날로 번창해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제는 살까기까지 하시겠다고? 제발 생긴대로 좀 사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야단이야? 내가 당신 몸매에 불만 없다는데 왜 그래? 차라리 몸에 맞는 옷을 살고. 남편은 몸매에 맞는 펑퍼짐한 옷을 사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백화점에서 깨끗 몸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 사들고 오면 먼저 가격표에 눈을 주었다. 그리고는 옷 고르는 센스가 없다는 등 퉁박을 주기 일수였다.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할 때마다 남편은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양아가 돈을 쓸 때마다 남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없어 불편한 적은 별로 없었다. 아직 하지 못한 게 있는데 향수문신이다. 그걸 하고 나면 평생 동안 몸에서 향기가 난단다. 살핏을 섹시하게 태우는 인공선탠도 하고 싶다. 남편은 욕망을 충족시켜줄 재력이 충분한데도 자린 겁이 노릇을 했다. 빨간색 투피서 정장과 어울리는 빨간색 구두를 꺼내 신었다. 출입문을 나서면서도 연신 메모새를 살폈다. 유모차를 밀고 서있던 경아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다. 어머! 준표 엄마 너무 멋지다. 어디 가? 경아 할머니의 잔탄에 입술 양끝이 절로 올라갔다. 교양있게 보이려고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표정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유모차에 탄 경아가 손가락을 고물거리며 흔들었다. 네, 가구 좀 보러 가는 길이에요. 참, 다음 달에 신도시 장미마을로 입주한다면서? 60평이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 그래서 아파트에 맞춰 가구를 죄다 바꾸는구나. 여기 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소파는 나한테 주고 가지. 경아 할머니의 표정에 부러움이 깃들었다. 이럴 때 마음이 제일 뿌듯했다. 악어 가죽백을 열어 만원권 지폐를 꺼내 경아의 작은 손에 들려주었다. 아이안한테 돈 맞추리면 안 되는데. 영아는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렸다. 경아 맛있는 거 사주세요. 차 키를 흔들자 경아가 손을 흔들었다. 만원짜리 지폐가 팔락거렸다. 경비실의 문이 열리더니 경비원이 허둥거리며 뛰어나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주차선을 빠져나올 때까지 경비원은 뒤에 오는 차를 막아 세웠다. 아저씨! 차창을 내리고 경비실을 향해 걸어가는 경비원을 불러 세웠다. 경비원은 옆으로 와서 다수고 다게 고개를 숙였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식사라도 하세요. 지폐 두 장을 경비원에게 건네었대. 경비원은 허리를 굽히며 두 손으로 받았다.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이 굽신 거리자 영아는 송구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함이 먼저 가슴을 가득 채웠다. 영아는 음식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주차관리원에게 열쇠를 던지듯 맡기고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왁사지껄하던 웃음소리가 일시에 뚝 그쳤다. 음식점에 가득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아에게 쏠렸대. 텔레비전 리모컨의 조용히 단추를 누른 것 같았다. 영아는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흉을 보다가 몸 쓴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김복순이 오네. 야야 김복순이 너무 요란하게 치장한 거 아니냐. 올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던 완전히 광고 모델 같은데. 빈정대기 좋아하는 말숙은 자리에 앉으려는 영아의 어깨를 툭 쳤다.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품이 있게 살짝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다. 말숙은 그런 식으로 혼자 사는 과부의 히스테리를 풀곤 했었다. 친구들이 소리를 내며 천박스럽게 웃어 젖혔다. 깜짝 놀라 주위를 휘둘려 보았다. 혹시 다른 좌석에 있는 손님들이 자기를 동창들과 같은 부류로 보면 어떡하나 싶었다. 김복순, 아들 키 좀 자랐니? 천만원짜리 성장호르몬 조사 놓아주었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참, 너 이름 김영아라고 개명했다고 했지? 말숙이 코웃음을 쳤다. 영아는 무슨, 아들은 더 두고 보아야지. 복순이가 워낙 키가 작잖니? 다른 형제들은 다 예쁘고 늘씬 날씬한데 복순이만 무녀리처럼 저렇게 작지 뭐냐? 아무리 여기저기 성형으로 뜯어 고쳐도 잘 빠진 바비인형처럼 잡아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속이 상하금만 말숙은 말끝마다 가시를 꽂았다. 그래, 맞아. 복순이 동생들은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더라. 그래도 그렇지, 무녀리가 뭐니? 짐승의 새끼랑 비교당하는 건 좀 그렇겠다. 그들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저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갖고 놀았다. 복순이, 너 요즘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신도시로 이사도 한다며? 한 달 후엔 60평짜리 아파트 구경하게 생겼네. 그때 우리 다 초대할 거지? 영아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사실 오늘 가구 좀 보러 가야 하는데 좋은 가구 좀 알고 있음 소개 좀 해보아. 이 차에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올해 영아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패거리가 생겼다. 용인 쪽에 가구 공장이 많다더라. 시중 가격보다 많이 싸다던데? 아니야,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 더 늙기 전에 그런 신세대 디자인 한번 해보아. 얘가 비싼 거 따지는 애니? 친구들은 제각각 어디가 좋다더라며 들까 불렀다. 말숙은 친구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찬물을 한 바가지씩 끼얹었다. 이 맹추들아, 죽으면 지고 가지도 못할 것에 왜 돈을 쳐바르냐? 아무리 비싼 보습을 목에다 팔에다 주렁주렁 감아 보아라. 이미 하얀 끼린 젊음을 되돌릴 순 없는 거야. 나는 독창적인 자기 일을 개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말숙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다 되었대. 혼자서 세상과 싸우느라 많이 거칠어졌대. 남자들 틈에 끼어 아파트 실내 페인터 칠을 하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지 몇 년이 되었다. 말숙이 찬물을 끼얹을 때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려니 접어두었다. 말숙이 한마디씩 속을 후벼 파는 외에는 대체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서너 명이 영화의 중형사에 올라탔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롱과 화장대, 문갑 침대, 장식장, 식탁 등을 계약했다. 물론 최고급이었다. 친구들에게 저녁 식사까지 근사하게 대접하고는 집을 향해 달리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날 따라 남편이 일찍 돌아와 있었다. 혼자 술을 마셨는지 식탁 위에는 김치통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는 점심과 저녁을 전부 멋진 곳에서 먹었는데 돈을 벌어다주는 남편의 식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쌍꺼풀진 눈을 가나스러움하게 뜨며 색시하게 웃어주었다. 수술한 보조개도 움푹 패일 정도로 애교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일까 남편의 낯빛은 실벌겁게 달아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다. 집에 좀 붙어있지 도대체 하루종일 어딜 그렇게 싸둘어 다니는 거야? 이거 논팽이가 생긴 거 아니야? 남편의 거친 말투에 영아는 깜짝 놀랐다. 평소에 거친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이용대금 명세수를 들여다보며 짜증을 부리긴 했지만 이렇듯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니었다. 여고 동창회에 갔다 온다고 말했잖아요. 나간 길에 가구 계약하러 용인까지 다녀왔어요. 남편의 미간에 주름이 세로로 깊게 패였다. 가구들 멀쩡하니까 바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남편은 영아의 코앞으로 손가락을 치켜들었대. 영아도 질세라 큰 소리로 되들었대. 그래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어떻게 쓰든 걸 가지고 가요? 다들 새 아파트에 맞게 싸악 개비한다고요. 그렇게 색을 좋아하다가는 남편까지 색을 녹화할 자고 들까봐 무섭다 무서워. 돈을 벌어다주면 얌전히 살림이나 할 일이지. 그 새빨간 옷하고는 게다가 차는 무하루 번질라게 끌고 나가는 거야. 누가 밤낮도록 돌아다니라고 차 뽑아준 줄 알아? 준표 등하교 때 쓰라고 사주었지. 언성이 높아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썰어내렸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휙휙 지나갔다.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빴다. 중국에도 사업장을 버려놓아 1년의 반 이상은 중국에서 보냈다. 단지 내에는 주말마다 야외로 소풍을 가는 가족들이 많았다. 트렁크에 돗자리며 아이스박스를 신는 사람들의 들뜬 표정이 너무 부러웠다. 영화는 1년의 반은 생갑으로 지내다시피 했다. 그래서 허덕한 마음을 쇼핑으로 채우는지도 모르겠다. 난 옛날 김복순이 그리워. 영화인지 다 뜯어고 친 여자 취미 없다고.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예쁘고 젊어지는 게 나만 위한 건가? 점점 큰 평소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영화는 집안의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 쇼핑하고 백화점 안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자동차에 바리에 바리 씻고 돌아오는 날은 가슴이 가득 찬 느낌이었다. 조금이라도 하사가 있는 물건을 산 날에는 백화점에 전화해서 호통을 쳤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새 물건과 선물까지 가지고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럴 때마다 가진사로서 만족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허기는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나는 이 불경기에 어떻게든 식구들 굶기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치는데 마누라란 사람은 할 일 없는 옆에 내들이나 끌고 돌아다니며 피 같은 돈을 물쓰듯 해?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맞은편 벽에서 박살이 난 유리조각들이 영아의 발 아래까지 튀었대. 영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대. 주먹이 부르르 떨렸대. 아휴 내가 정말 못살아. 도대체 왜 그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영아를 세게 밀었대. 그녀는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대. 유리조각이 박혔는지 엉덩이가 따끔거렸대. 몰랐으므로 당신의 그 허영심 더 이상 채워줄 능력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서 돈 많은 논팽이나 하나 얻어사라. 남편은 악을 썼다. 그런 와중에도 영아의 머리에는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중국의 번질락이 드나들더니 혹시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나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흔들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남편은 시금덕거릴 뿐 따라 들어오지는 않았다. 장롱에서 오시며 보습을 손에 집히는 대로 꺼내서 여행 가방에 쑤셔넣었다. 시금덕거리던 숨이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침대 위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철이 바뀔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녹용을 먹이고 사슴피를 먹이고 개소주를 먹였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외국에서 돌아오면 영아는 몸에 좋다는 것을 다 구해다 대령했다. 그것이 결국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단 말인가 손가락을 깨물었대. 띵동띵동 준표가 돌아온 모양이었대. 거실바닥에 박살이 난 소주평이 생각나 서둘러 일어섰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남편이 벌써 현관문을 열고 있었대. 우리 준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빠가 오늘 한잔했다. 미안하다. 남편은 기분 좋은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도닥였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것처럼 아수라상이었는데 마술이라도 부렸나 거실은 티끌 하나 없이 반들반들했다. 아들은 안방문에 기대선 영아를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어 내 엄마가 머리가 좀 아프단다. 미리미리 약 먹고 쉬라니까 가구를 계약하고 왔다는구나. 쯧쯧 남편은 임기영변에 어이가 없었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저 방에 들어가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싸둔 여행가방을 들고 휑하니 문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잡지도 않았다. 차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늘 함께 동행하며 허물없었던 친구들도 막상 자신이 어려울 때는 찾아갈 수가 없다. 멍하니 차상 밖을 바라보다가 언젠가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냈던 양평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떠올랐다. 호텔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속력을 냈다. 한 달 동안 파라다이스에서 살았다. 다른 생각이나 의심은 할 수도 없었고 오직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마음이 지옥인 채로 살았다. 카페에 우아하게 앉아 계곡물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폭력이 있던 날로 되돌아갔다. 경하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얼핏 서초 지나간 예감처럼 중국에 현지초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걸까? 영아는 자신의 허용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새 여자를 들이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에 몹시 속이 상했다. 3. 신도시 장미마을 아파트 단지로 차를 천천히 몰아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입주를 하는 중이라 단지 안은 어수선했다.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어금니를 앙다물었다. 벌써 여러 번 새 아파트를 살피러 왔었다. 얼마 전에는 마지막 점검까지 마친 터였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아파트인가? 이런 아파트를 어느 계집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한 달 내내 아들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새 제 엄마를 까맣게 잊고 새 여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단 말인가? 남편에게 진한 척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여자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잘 타이럴까? 아니면 무작정 머리끄덩이부터 쥐어뜯어놓고 시작할까? 밀리부터 사귀고 있었으니까 내가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얼씨구나 좋다 하고 여자를 끌어들였겠지. 지분지분 씹히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102호 숨을 몰아쉬며 배를 눌렀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걸까? 돌아서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비디오폰을 통해 자신을 보고도 문을 열어주는 걸 보면 배짱이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아는 바짝 긴장을 하고 돌았었다.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키가 너무 커 올려다보았다. 늘씬한 여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준표는 학원 갔소. 내가 백수였으니까 망정이지. 한 달 월급 빵빵하게 줄 거지? 사촌 여동생의 잘 빠진 S라인 몸매를 훑어보았다. 형부가 언니의 그 낭비벽 좀 고쳐보려고 연극을 한 거라는데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할 뻔했잖아. 주말마다 3시에서 언니 찾느라고 안 가본 데가 없어. 도대체 어디 꼭꼭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럼 경아 할머니가 말한 바비인형처럼 예쁜 여자가 바로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으로 휙휙 지나갔다. 영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남편의 작전 반전이군요. 가성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영아여서의 낭비벽이 고쳐져 행복한 가성 이루고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